안녕하세요. 전은성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맨날 물건 놓치시고 후회하신 분들 많죠 고민하시다가 그런 분들한테 오늘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마포에서 최고로 마포다운 마포동 그리고 그중 한강과 가장 근접하게 자리 잡은 영원한 주망권의 선택받은 입지 마포 역세권이자 용산이랑 딱 붙어있습니다. 개발 호지에 최고 근접한 마포의 마지막 한강변이면서 용산과 붙어있는 한강변입니다.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강변 별장이 있던 바로 그 블럭이에요. 풍수지리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자리입니다. 아파트 한강변 조망값이 현재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. 1억대 초반으로 마포에서 가장 좋은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용산 국제업무 지구와 여의도 금융도시를 연결하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삼각점에서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동의 한강변입니다. 어느 하나 빼놓을 곳 없이 완벽한 입지를 자부하는 마포구 마포동의 선물 같은 자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. 봄 방송이 나가면 기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은 우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을 시청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봄 물건은 선택받은 입지에 선물 같은 가격입니다. 전화 주셔서 다시는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고 이번 물건은 여러분들이 꼭 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.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